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온라인 마케팅 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합니다. 항만 물류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고, 블로그, 유튜브 등 SNS 온라인 매체 계정을 보유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오는 17일까지 제출하면 되며,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